앞으로 유니버설 스튜디오와 식스플래그 등 LA 일원의 놀이공원을 방문할 때도 백신 접종 증명을 제시해야 입장이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장에서 백신 접종 증명 또는 코로나19 음성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는데 여기에는 주요 놀이공원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경우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2만 5천명에 달하고 식스플래그 매직마운틴 역시 평균 9,900명으로 1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놀이공원 측은 카운티 보건국 규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밖의 LA 다저스테디움과 풋볼 경기가 열리는 소피스테디움, 헐리우드 볼 등도 이용객 입장 시 반드시 백신 접종 증명 또는 72시간 내 코로나 음성 판정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저스테디움의 최대 수용 인원은 5만 6천명, 소피스테디움의 경우 최대 수용 인원이 7만 명에 달합니다.